나르시스트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나르시스트가 가불관계를 친구관계 혹은 친분관계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상 살다 보면 나르시스트가 의외로 인간관계에 연연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언제 그러냐면 자기가 궁지에 몰릴 때 이때 되게 인간관계에 연연히 하고 인간관계가 자기한테 중요했던 것처럼 말해요 근데 이게 평소 모습이랑 달라 보여서 당혹감을 주죠 왜냐면 나르시트가 사람에 대하는 방식이 평소에는 상대방이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거든요 적당히 도구로 쓴다거나 인간적으로 대하거나 정을 주지도 않았는데 막상 자기가 수틀리거나 막다른 길에 몰리면 나르시스트 특징이 항상 자기는 사람들한테 인간적으로 잘해줬고 정을 줬는데 배신을 당했다고 말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건 진짜 나르시스트의 착각이거든요 나르시스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인간관계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그래요 나르시스트는 사람을 철저히 서열로 나눠서 대하거든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한테는 당연히 잘 보였겠죠 하지만 잘난 사람들과 이 나르시스트가 트러블이 없었던 건 이 잘난 사람들 눈에 나르시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는 분명히 보였을 거란 말이에요 성공한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사람 보는 눈이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사람들을 많이 만나기도 했고 사람이 어디서 어떻게 무너지고 실패하게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잘난 사람들 눈에는 나르시트가 어떤 점이 문제가 있고 그런 반면에 뭘 가지고 있는지 이게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나르시스트 본인은 잘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좋아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불필요한 다툼이나 신경전을 버리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이 사람들은 생산적인 일을 하고 싶어하지 괜히 뭐 긁어부스러움을 만든다거나 그런 걸 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디선가는 실수나 잘못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경험치가 쌓이고 세상을 알다 보면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살게 되면서 하는 실수나 잘못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굳해요 안 할 수 있는 건 안 하려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거들먹거리는 나르시트가 있다 하더라도 굳이 나쁘게 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다만 깊은 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걸 이 나르시트는 윗사람들도 날 좋게 본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나르시트가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착각하는 게 갑을 관계는 결코 친분이 될 수 없거든요 나르시트가 곤색을 드러내는 건 보통 자기보다 위라고 생각되는 사람들보단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되는 사람들한테 자기 귀찮은 일을 떠넘긴다든가 착취를 한다든가 아무 때나 부르고 자기 성질 받아주는 그 어느 순간에는 사람으로 안 보죠 그런데 이런 화풀이 혹은 착취 대상으로 삼고 나르시트는 자기가 한 행동은 잊어버려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스스로도 믿는 거죠 그런데 당한 입장에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르시트는 자기 아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뭔가 자기랑 거리를 두려고 한다? 그러면 너 좀 예민한 편이구나 라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계속 옆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나르시트는 이걸 상대가 자기랑 친하다고 생각하길 바란다는 거죠 그런데 상대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랑 같냐면 군대에서 선임이 후임을 계속 갈군단 말이죠 그러면 이 후임은 전역만 생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전역해서 사회에 나갔어요 그런데 이 선임이 사회에서 우연히 그때 그 후임을 만났는데 이 선임이 후임한테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어 잘 지냈냐? 후임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른 채 계속 자기가 후임한테 평생 선임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선을 넘는 거죠 그 선임 후임이라는 게 군대라는 곳에서나 선임 후임이었던 건데 그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이 후임한테는 이 선임 때문에 군대에서 빨리 벗어나는 게 소원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벗어났는데 사회에서 선임을 만나면 기분이 어떨지 이 선임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심리가 나르시트한테 있는 거예요 사실 사람한테 나르시즘이란 게 다 조금씩 있고 서로서로 잘못하고 또 잘못 받고 사는데 보통은 그래도 이 나르시트처럼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정말 자기가 완전히 모든 관계에서 손절을 당하거나 완전히 패배했을 때 그동안 저지른 잘못에 대한 업보를 치러야 할 때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데 나르시스트는 자신이 철저하게 배신당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게 없는 그 탈탈 털어진 그 시점에 자기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 굉장히 분노해요 그런데 애초에 그동안 자기 편을 들어주던 그 으쌰으쌰하고 다니던 사람들은 다 이 나르시트가 돈을 주고 산 사람들 아니면 힘으로 억지로 찍어 눌러서 억지로 자기 옆에 얹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돈 주고 산 사람들은 당연히 더 이상 나르시스트한테 이득 볼 게 없으니까 떠나고 억지로 안 찐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입장에선 노예 해방인 거죠 나르시스트가 그런 판국에 사람 다 이득만 보고 떠난다 그러면서 탄탄하기도 애매한 게 그걸 가장 잘 이용한 게 나르시스트였단 말이죠 그런데 망한 판국에서도 나르시스트는 계속 주위 사람들이 자기 졸로 보고 이득 때문에 그동안 자기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에게 당연하게 네가 날 위해 뭘 해줄 수 있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나르시스트는 그 순간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했다거나 자기는 이용당했다? 사람들이 이득 때문에 움직였다? 이런 하소연을 하기에 자기가 그걸로 거기까지 올라갔고 또 거기에서 즐긴 거예요 삶을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그런 상태에서 자기가 커다란 배신을 당했고 자신이 큰 인물이고 역사에 획을 그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자신을 베드로에게 배신당한 예수처럼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게 나르시스트와 예수는 정반대란 말이죠 나르시스트가 예수의 감정 입을 하면서 베드로가 배신했을 때 예수의 심정을 자기 상황에 갖다 쓰는 게 잘못된 게 예수는 사실 알면서 감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걸 알면서도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배신을 안고 가는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죠 모르고 배신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르시스트처럼 어떻게든 이용해보고 이득 보려다가 손질당한 게 아니라 배신당한 게 아니라 그럴 걸 알면서도 감수하고 그 길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나르시스트는 마치 자신이 사람들한테 차별 없이 다 잘해줬는데 억울하게 배신당한 것처럼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걔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하지만 정작 잘해준 건 없죠 막상 빨대를 꼽고 있던 건 자신이었으니까 정작 의존하고 있던 건 자신이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수틀려버리니까 거기에 분노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정말 착하고 호구 같아서 배신에 당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제3자에게 자기가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누구한테 지금 당했다고 손해받다고 매번 분노하는 사람치고 정말 그렇게 순수하고 사람 믿은 사람 없을 거예요 오히려 매 순간 계산하고 어떻게든 상대를 후려치고 값을 깎으려다가 그게 실패하고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나면 그래서 궁지에 몰리면 자기가 한 행동을 다 미화시키는 거죠 나르시스트가 생각해봐야 하는 게 갑을관계는 결코 친분관계, 친한 사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함부로 대하고 선을 넘고 그 사람을 착취해놓고 그 사람을 호구로 본 순간 사실 상대한테서 호감은 포기하는 게 맞아요 둘 중 하나만 해야 되는데 나르시스트는 그걸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매번 나르시스트의 말로는 자신이 사람을 너무 믿었다, 배신당했다 그렇게 인간관계 무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너무 속을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perm when you are out to your protagon fibre 우간 구성적 마이너스 otrođ을 부정시 위한 응원 enfim 몇 번 fez 요